무려 캠핑장임에도 대수대가 마련되어 있는 덕분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깔끔히 합니다. 어둠이 내린 캠핑장에서 때아닌 소꿉놀이에 빠진 이란시. 낮에 구한 숙으로 모기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쑥을 태우듯이 쑥향기로 모기를 쪘는 것입니다. 잘 준비도 끝내고 모닥불 앞에 앉았으니 잠들어 있던 시상들이 떠오릅니다. 여행과 인생은 매한같이 정해지지 않아 즐겁다네. 여행과 인생은 매한같이 사람이 있어 즐겁다네. 여행과 인생은 매한같이 하루하루가 즐겁다네. 여행과 인생은 매한같이 하네요. 감사합니다.